서울 마포구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민왕 사당제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문화원은 지난 15일 마포구 창전동 공민왕 사당에서 공민왕 사당제를 봉행했습니다. 공민왕 사당제는 지역과 지역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의 주요 전승행사로 조선 초기부터 전해오는 주요 무형 문화 자산입니다. 공민왕 사당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로 고려의 31대왕 공민왕을 받드는 목조건물의 사당입니다. 사당 안에는 공민왕과 부인 노국공주, 최영장군, 왕자, 공주, 옹주 등 무속화 6점이 걸려 있습니다.